이는 뭐 상관 없어. 해외 분도 괜찮고 국내분도 괜찮고 일단 전 음색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. 어떤. 음색 킹으로 유명하신 자이언티 선배님 생각이 나가서 어 진짜요? 네. 자 어떤 노래 해주실 건가요? 뻔한 멜로디. 오 야 명곡이죠. 그러면? 명곡이죠.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지겹도록 지겹게 이런 노래만 들리더라고 두꺼픈 것만 들리더라고 음 설레임 두근거림 여기까지! 목소리가 살아있어요! 그리고 확실히 엄지씨의 목소리 특색을 잘 살려서 자유티씨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대박입니다 역시 엄지척 엄지척